교수님 한 번만 봐줘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교수님도 똥 싸잖아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이입니다 현재 다들 대학생분들은 아시다시피 비대면 강의로 요즘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공모전을 만들었더라고요 슬기로운 대학생활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서 비대면 강의에서 일어난 일들 아니면 비대면 강의를 통해서 발전한다 비대면 강의 속 스토리 이런 것들을 주제로 영상이나 노래를 만드는 공모전인데 제가 지금 요즘에 많이 활동도 못하고 이래서 한번 이 공모전에 참여를 해볼까 하는데 기간이 한 내일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빨리 가사를 써야 되는데 한번 스피드하게 노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기간에 이루어진 자기개발 취미발견 솔직히 이거는 잘 모르겠고 재미있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이거를 주제로 한번 가사를 써볼까 하는데 비트를 한번 정해볼게요 우선은 프리비트 그 저작권이 없는 그런 비트를 검색을 했는데 요우 쉣 요우 마더퍼킹 비대면 오 지금 이 비트 좋아요 귀여운데 좋은데 예 친구가 마이크 음소거 안에서 밥 먹는 소리까지 다 들었네 예 오 쉣 이 비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비트를 정했어요 좀 귀여운 비트로 정했는데 가사 내용을 어느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비대면 강의에서 일어났던 재미있는 일들을 몇 개 생각을 해봤는데 마이크를 까먹고 음소거를 안 한거에요 근데 갑자기 돈벌레가 나온거야 집에 근데 제가 벌레를 진짜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벌레보고 소리 지르는 소리랑 그리고 친구한테 살려달라고 전화해가지고 왔는데 친구랑 같이 오버하면서 벌레 잡는 소리를 교수님이 다 들으신거에요 교수님이 아니지 학생들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게 무슨 소리죠? 이래가지고 설마 난가? 하고 봤더니 마이크를 안 끈거에요 그런 내용이랑 그리고 솔직히 대면 강의에 비해서 집중을 못하잖아요 뭐 자면서 들을 때도 있고 너무 피곤하면 집중 못하고 뭐 밥 먹으면서 하고 이런 일상들 애초에 그리고 대면 강의가 아니니까 씻지를 않잖아 누가 인터넷 강의 듣는데 씻고 꾸미고 들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랬던 경험들을 한번 가사에 넣어볼까 합니다 한번 쓰러 가보죠 너네는 비대면 강의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줌하다가 방귀 뀌 줌하다가 방귀를 꼈어 난 너도 닦지 않아 야 입냄새 난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씻지도 않나 난 너도 닦지 않아 야 입냄새 난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밥 먹는 소리 고고는 개소리 벌레 잡는 소리까지 다 들려 마이크 켜놓고 베개에 편히 눕고 교수님 가는 소리 다 들려 아이스 친구가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 보고 나도 열심히 했네 화이팅! 어쩌다 인스타 켰더니 친구가 수업 안 듣고 여행 가고 있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대체 누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남의 인생 뭐라 할 자격 있나 강의 듣다가 잠들었어 근데 그 사이에 불렀네 줄서 무서워 깨워 줄 사람 없어 계속해 그렇게 매번 결석 교수님 한번만 봐줘요 잠깐 화장실 갔다 왔어요 교수님도 똥 싸잖아요 장난입니다 한번만 봐줘요 씻지도 않나 난 니도 닦지 않나 야 입냄새 난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야 씻지도 않나 난 니도 닦지 않나 야 입냄새 난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야 씻지도 않나 난 니도 닦지 않나 내일은 1시간 이니깐 라면 딱 55분에 맞춰놓고 나서 잠을 자 일어나자마자 강의 딱 입장하고 출석 대답한 다음 씻을까 누웠네 베개 졸았다 잠깐 출석 불렀네 놀라서 깜짝 일어나서 바로 대답했잖아 아 오늘은 운이 조금 좋았다 야 씻지도 않나 난 니도 닦지 않나 야 입냄새 난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야 씻지도 않나 난 니도 닦지 않나 예 입냄새 난다 그래도 옆에 아무도 없다 예